오늘은 뭘 가지고 놔나요? 아 기체를 가지고 놀거에요 스위치를 해볼까요? 우와 이런 터널을 통과하고 아 나가버렸어요 어떡해요 캐리 스위치를 바꿔줍니다 캐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? 스위치가 네 우와 빨라지는거야 점점 빨라지는군요 멋진데요? 연결하나요? 네 이제 애당콩당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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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다 엄청 좋아요 가져갈 수가 없나요? 그럼 같이 날라볼까요? 재윤이 캐리가 맨 위를 집어주세요 엄마 캐리가 뒤를 잡을게요 짜잔 쪼까지 가요 우리 아니 여기서 가면은 다 돌면 거기로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여기 다 놀 수 있나요 그런데? 네 엄청 귀여워요 재윤 캐리 얍 에엥 노 에엥 안돼요 안 돼요 연결動 오잉 어떡하죠? 벗어버렸는데 어떡하죠? 괜찮아요? 저보다 너무 쉬워요 좌절이에요? 입 뺀거에요 좋은 생각이에요 좋아요 그럼 다시 시작할까요? 완성 시작 출발하나요? 갑니다 이렇게 먹으면 안 돼 Vitamil 상관